어때? 자 이제... 어떤 거 같아? 좋아 좋아 그만 물어봐 오늘 버디크러쉬라는 오바일 골프 게임 골프 게임 광고 방송이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골프를 배워봤어요 중딩 때 학교에서 골프가 그 수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르나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애들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나 혼자 이제 칼싸움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경미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여기 구석에 처박혀서 했어요 그런 좀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웠나? 저 중2땐가?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우리 골프 배운 거야? 공통 교과목이 아닌가요? 여러분들이 골프 안 배웠어요? 아 진짜? 아무튼 그때 중학교 때 이제 골프를 배우고 그때 이제 했던 게 그 팡야라고 있었어요 팡야라고 그때 당시에 있던 그 골프 게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그걸 좀 재밌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냥 이제 흙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호스윙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재미없는데 게임으로 하는 걸 재밌더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막 각도 계산하고 그 팡야가 이제 사라졌죠? 사라지고 오늘 버디크러쉬로 골프를 하는 게임을 이제 또 모바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! 자 주인공을 일단 제가 크리스로 골랐습니다 게임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샷부터 티샷이 그거죠?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올려놓고 치는 거 음 어디다가 날릴지 이제 정하는 거군요 자 이런 식으로 게이지 맞추기 와! 개잘해 뭐야 나이스샷 나이스샷 와 나이스 개잘해 아 템도 줘요?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은 나이스 뭐지? 왜 이렇게 잘하지? 펄펙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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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웜홀은 뭐죠? 또 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형이 높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지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가? 빨간색이 높으니까 자 웜홀을 사용해 볼게요 너무 완벽하게 멈추는 게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멈춰주는 거 같아요 지금 저렇게 완벽하게 내가 세 번 영상 맞출 수 있을 리가 없는데? 야 이건 뭐냐? 야 이걸로 배치다! 하하하하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워머를 열 수 있으면은 골프를 치 아이 골프를 쳐야죠 워머리 워머를 열 줄 알면은 골프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퍼팅을 배워봅시다 저 퍼팅은 다 알죠? 그 한국 영화 보면은 조폭 두목들이 맨날 하고 있는 게 퍼팅이죠 자 이것도 컨트롤 해가지고 아 지금 이게 고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라는 건가? 아 요렇게 쳐야 된다 아 왜냐면 요렇게 고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살짝 이쪽으로 쳐야 이렇게 들어가겠죠? 이걸 쓰면은 미리 얘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요? 그렇지 자 루키 매치 자 저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골프는 칠 줄 몰라도 게임 골프는 잘 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템을 먹으면 되겠죠? 자 퍼스트 샷 갑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샷 나이스샷 그렇지 템 주세요 그렇지 저 로켓샷 두려워지는데 로켓샷 한번 날려볼까요? 어 쟤 퍼팅 실패 아 너무 먼데? 어 이제 퍼팅 대결인가요? 아 얘 너무 가까운데 얘는? 빨리 해!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좀 멀거든요 지금? 자 이렇게 쳐주면은 좀 더 세게 이렇게 쳐주면 들어갈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úsова 야 이건 느꼈지? 야 이 친구 고생이 많네 오빠? 나 차 Cena 더블보게 오케이 이거 온도가 아닌데 그래서 상대방보다만 잘 치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겼습니다 의상뽑기랑 장비뽑기를 할 건데요 저 플렉스 좀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장비상자 C플러스 1회 바로 날려 겁나 멋있어 카드네요 와 11장 짠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이거 아까 공짜로 받았던 거고 뭔가 아 파란색의 희귀 초록색의 고급 좋은 건가? 그치 영웅 그냥 이런 거 하나 나와야지 근데 영웅으로 나온 게 커버? 클럽 커버면은 예를 들어 칼 싸움 게임이라고 치면 칼집 나온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 여기 있는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이 진짜 좋은 거 아니야? 저 황금색으로 빛나는 애들?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나도 저기 있는 거 하나 아직 플렉스 할 수 있어 아직 가능해 아직 가능해 노란색 하나만 나오자 노란색 하나만 나오자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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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코스튬도 한 번 뽑아보고 싶기 때문에 아 이거 정해져 있구나 쓰는 애가 이게 다 코스튬이야? 너 이거 쓰고 골프 치러 가? 너 이거 쓰러 갈 거야 진짜? 집에서 뭐 아무도 안 말려? 그래? 너도 이거 메고 골프 치러 가는 거니? 어 이거 좋다 머리 위에 고행이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아까 나온 거 이거 제izi 뽑았네 제일 괜찮은데? 제일 괜찮네 어때? 여기 있는 것 중에 난 어때? 밥그릇은 좀 옷으로도 뭐가 있나 좀 봐야겠죠? 나쁘지 않은데? 그거 입고 진짜 갈 거냐고 루이 14 context 약간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. 나 좀 잘 어울릴 때? 그래 이런 거 좀 어. 자 이거 끼고 그렇지. 어 잘 어울려. 야 이거는 진짜 잘 뽑아왔다. 이거 진짜 개 잘 뽑았네 이거. 그리고. 뉴비 2. 뭔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일단 끼고 봄. 일단 줍는대로 다 입혀. 가진 게 이것뿐이기 때문에. 어 줍는대로 입히는 겁니다. 어때? 자 이제고. 어떤 거 같아? 좋아 좋아. 그만 물어봐. 자 그렇지. 그렇지. 다 보라색으로. 다 끼고 이제 매칭 들어가면은. 안 지겠지?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? 실력 발휘 좀 해볼까? 즐겁게 하자고 즐겁게. 왜 이렇게 혼. 혼종이야 이거. 너도 산소통 메고 왔니? 티샷. 갑니다. 와 대박. 퍼펙션. 와. 이거지. 자 이게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. 살짝 이렇게 쳐주면. 이제 이쪽으로 슬쩍 가서.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? 가볼까? 제가 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잇. 야잇. 상대방 관전 중. 이렇게 못 쳐. 넘어갔대요. 하하하하. 커팅이 이제 중요하죠. 이게 결국 이제 최종이잖아. 이게 좀 거리가 길다는 거. 9m면은 상당한 거리거든요. 경사가 그렇게 급하진 않으니까 한 요정도? 요정도? 너무 급했나? 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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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스피를 잘 골라서 타수마다 바꿔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무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? 나이스! 아우!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어! 자 바람.. 아 바람도 불고 있었는데 내가 존재를 무시하고 있었네 윈드 브레이크로 바람 막았습니다 이제 와 나이스! 퍼펙션! 나이스! 오 멀리 왔다 저기까지 날릴 수 있겠니? 할 수 있겠니? 자 이거 뭐 이지하죠?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쳐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?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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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였어! 최고였어! 브라보! 완벽한 캐슬링이었습니다 이러면은 피스랑 저걸 받아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고 옷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 버디크래쉬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버디크래쉬? 이게 바로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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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습니다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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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몬 아 허허 와 노래 너무 좋은데요? 거기 제 거까지 곁들여지니까 듣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들을까요 여러분? 다 같이 1 2 3 홀리몬 에이 따라서 달리는 속도를 빌어 홀리몬 시간에 거리는 날 모든 것들을 걸어 홀리몬 와 나 왓 아 나는 감사합니다.